말 얼마 전에 이거 공부하면서 말 공부했대요 그죠? 선생님이 야 마루 좀 이렇게 좀 치워놓으라고 그랬더니 탁 망쳐놓고 그런 장면 느끼라고 그저께도 공부했네요 그죠? 텐마루 마루 연상 됐습니까? 망쳐놓다 망쳐놓는 장면 느끼야지 또 이거 가지고서 마루를 망쳐놓았네 유치원생처럼 그런 식으로 글자나 공부하고 있겠습니까? 장면 느끼십시오 이미저리화가 바로 그겁니다 마루를 망쳐놓았네 마루를 망쳐놓았다고 마루를 마 망쳐놓았다니까 마루를 마루를 망쳐놓았어 망쳐놓은게 뭐라고? 마루를 어떻게 해놨어? 마루를 망쳐놓았다니까 마 마루를 할 때 마 망쳐놓았어 마 마루를 망쳐놓았어 마 손상시키다 망치라의 뜻이었습니다 마루를itan 마루를 봐 마루를 망쳐놓았다니 마루를 망쳐놓았어